바카라에 있는 귀신이 있어. 바카라 귀신. 네가 아무리 게임을 잘해도 10여원 지승 23승을 계속 이겨도 어떻게든 꼭 한 번은 너한테 찾아갈 거야. 이 영상을 한번 봐봐. 바카라 귀신? 7대 3에서 5, 6 나오면 그분 오신 거야. 무조건 일어나야 돼. 아,我不看,我不看. 6인데 뭐 나올 것 같아? 7일 줄 알았지만 어이겁네. 메이저급 카지노의 구란은 없어. 계속 지니까 느낌상 카메라가 날 찍고 있는 느낌이지. 계속 어딜 가도 죽고 저길 가도 죽으니까. 하지만 메이저급의 구란은 없어. 손님들이 알아서 찾아오고, 알아서 죽고, 경쟁 카지노들이 많기 때문에 구란 칠 필요가 없는 거지. 단 카드 스타일을 A, B, C, D로 나눠서 카드를 좋게 나오게 하거나 나쁘게 나오게 할 수는 있어. 이건 구란 아니지. 흐름을 이제 만드는 거지. 느낌 안 좋은 카지노는 가지 마. 구란 아니지만 찝찝하니까. 정말 무서운 게임입니다. 가슴이 아프네요. 안 될 때는 어떻게든 안 되는 게임. 박하나 귀신이 어떻게든 한 번은 찾아가니까 항상 조심해. 박하나 귀신이 어떻게든 한 번은 찾아가니까 힘든 amigos. 감사합니다.